자 이번엔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답률 38%고요. 정답률과 상관없이 문제 객관적 난이도가 제일 어려웠어요. 전좌라고 하는 게 처음으로 나왔습니다. 자 보겠습니다. 가는 A, 나는 B, 나는 D. 그리고 가와 나는 7번 상염색체 있다고요. A와 B는 상염색체 연관이야. 다는 9번 염색체, 즉 D는 이 상염색체 중에 9번에 독립적으로 있다 그런 얘기고 자 가족 구성원에 세포 1, 2, 3, 4, 5라 그랬는데 세포라고 해놨어요. 요거를. 핵상을 우리가 또 확인이 안 돼서 그게 좀 난이도가 있어. 자 이거는 매칭에다가 가계도 그림까지 그려야 되는 거에 플러스 도림변이가 들어갑니다. 자 도림변이 얘기를 한번 보면은 아버지가 7번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 기억이 9번으로 이동하는 도림변이, 즉 전좌입니다. 전좌. 전좌가 일어나서 정자 P가 만들어졌고 이 이동한 기억은 7번에 있는 A나 B 중 하나래요. 자 이번에는 어머니가 있는데 어머니는 염색체 비블리가 일어난 난자 Q. 비블리는 익숙하죠. 그래서 태어난 애가 자녀 3번이다 얘기하고 있고 자녀 3번 이외에는 모두 정상. 자 이 표를 통해 가지고 가계도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. 근데 세포들 액상 모르니까 조금 어려워요. 자 크게 보겠습니다. 자 제일 먼저 아빠의 세포 1인데요. B 하나는 분명하게 갖고 있습니다. 아빠를 왼쪽에다 쓸게요. 나머지는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. D 하나 또 있습니다. 자 독립이니까 D 이렇게 쓸게요. 자 엄마 그리고 자녀 3을 이렇게 쓰겠습니다. 엄마의 결정적인 게 이 A와 A별과 B가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야. 가정을 해서 2N짜리라 그러면 A별 A별 BB가 되겠지. 각각 0이니까. 2N짜리라 그러면 다 동형접합돼서 A별 B 연관. N이라 그래도 이것들이 연관이 될 수밖에 없어서 이게 가장 포인트인데 A별과 B가 연관되어 있는 이런 염색체가 있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정보야. 자 그리고 D별은 갖고 있습니다. 뚱뚱이 홀쭉이 모르니까 일단 이렇게 쓰겠습니다. 자 자녀 3번을 보니까 얘가 1이 있어요. 홀쭉이죠. 그런데 E가 있으면 이건 동형접합이죠. 자녀 3번이 자녀 1번의 3번 세포가 자녀 1번이 결정적입니다. AA 그리고 BB별 이렇게 될 거야. 자 그러면 여기에 A가 무조건 하나 있어야 되는 거지. 여기도 A가 어딘가 하나 있어야 되는 거지. 자 D별이 없으니까 이건 DD입니다. 그래서 여기 엄마한테 D가 하나 있어야 된다 이거야. 자 이것들의 핵상은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그냥 나중에 필요할 때 찾고 그냥 넘어갑니다. 자녀 2번 보겠습니다. 똑같은 논리에요. 엄마 여기 논리라. 여기 A별과 B별이 EN이 됐건 N이 됐건 연관이 되어야 됩니다. 자 이 형태는 엄마한테 나올 수 없죠. 그래서 이건 아빠한테 온 거야. 그래서 아빠가 A별, B별로 확정이 되고 그럼 아빠가 아까 A 하나 있었으니까 A가 나와서 유전자의 결정이 돼요. 자 그리고 여기 D별 이것도 있었다. 이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 다시 이쪽을 보게 되면 자 여기에서 A, B라고 하는 건 아빠한테 받아요. 그러면 A, B별이라고 하는 건 엄마한테 받아야 되니까 엄마한테 이게 확정이 되겠습니다. 자 마지막으로 여기를 보겠습니다. 자녀 3번이 돌인변이로 태어났죠. 결정적인 게 이 D별이에요. 자 여기가 D별, D별, D별을 갖거든요. 자 이 전좌 상황을 다시 봅시다. 자 7번 염색체에 있는 일부가 이게 떨어져 나와가지고 9번 염색체에 달라붙어요. 근데 이 달라붙은 이 놈이 A 아니면 B라고 했거든요. 여기 D별 같은 건 있었을 거고 알겠어? 그래서 여기에 이 D별, D별, D별은 전자로 생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. 그래서 얘는 무조건 뭘로 생긴 거다? B분리로 B분리는 엄마 쪽에서 일어난 거잖아. 엄마의 B분리가 되고 자 여기서 여기 있는 이 D별이 감수 2분열 B분리가 돼가지고 온 거다 이거지. 그러면 아빠한테도 D별 하나는 받아야 되는 거지. 그래서 아빠가 D별 하나가 있다 이게 되는 거예요. 됐죠?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를 이 7번 염색체 전자를 아빠 쪽에서 온 거 해석해 보면 되는데 결정적인 게 여기가 A별이 없다 이거야. 자 A별이 없기 때문에 엄마한테는 B분리 이외에 요거는 정상적으로 내려와요. A랑 B별을 받습니다. 요거를 됐지? A별이 없어서 그래요. 아빠한테도 요걸 받아야 돼요. A와 B. 됐어? 자 근데 여기가 B별이 두 개라 그랬거든요. 그럼 B별이 무조건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 거죠. 아빠 쪽에서 전좌가 일어나면 됩니다. 그럼 요게 추가로 올 수 있어요. 어떻게 된 거야? 여기서 아까 이렇게 왔다 그랬지. 이게 요 놈이 아니고 B별이 오면 되는 거예요. B별이. 요게 B별이다 이거지. 오케이? 그리고 아빠가 D별 두 주이니까 여기 D별 두 주이니까 D별이 요렇게 있었던 거다 이거야. 그래서 요런 놈을 아빠한테 받은 거다 해석이 되고 추가 해석을 더 해주면 이런 게 되는 거지. 아빠한테 요것도 받는 거지. A와 B. 그래서 염색체 중에 7번 중에 요렇게 결실된 이상한 거 말고 A, B 멀쩡한 것까지 받아서 요렇게 있는 정자가 아빠한테 들어온 거야. D별, B별, B, A. D별, B별, B, A. 알겠지? 끝. 보기 보겠습니다. 기억은 B다. 여기 온 게 이게 기억이거든요. 맞고. 어머니에서 A, B, D. A별, B나 A, B별이라 불가능합니다. 그런 게 있어야 돼요. 안 되고요. 염색체 비분리 엄마 쪽 감수 2분열 맞습니다. 기억가득 정답 4번. 자 요거 가장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4분 드리겠습니다. 5분 드리겠습니다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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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